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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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오우! 야, 이 형 어떻게! 처음에 안 계실 수는 없어! 아이, 그게요. 그게 사실은.. 아이씨! 잡아! 물어버려! 물어버려! 쟤네들이 계속도! 야! 지금으로 하면 어떡해! 화! 지금의CCA 다 automat 과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럼 지금 이 안에 걸스걸스가 있는거야? 그렇다니까요. 빠빠 아무래도 빠빠빠께서 걸스걸스 집까지 갔다는 걸 아시면 돼. 이건 죽을 때까지 우리 넷만의 비밀인거야. 어차피 길어야 며칠이야. 그 안에 빠빠빠가 우릴 불러주실거야. 한류 금지령을 어기고 지구까지 오셨는데도요. 생각해보니 빠빠빠 은퇴 기념으로 맘마미아하고 1년짜리 우주행 예약하셨거든. 그거 다음주야. 자 그럼 됐지? 들어가자. 잠깐만요.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들키면 안됩니다. 지구인들한테 절대 들키면 안돼요. 알았다니까. 자 가자. 걸스걸스. 이런 이런. 이런 열악한 곳에 우리 걸스걸스가 있었다. 에이. 기회만 되면 우리 벤파리트스로 데려가야겠어. 아이고 지금 누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하세요. 저기 좀 있다가 저쪽으로 올라오. 어? 잠깐. 빨리 빨리 이리 도와. 빨리 도와. 빨리 도와. 아이고 배고파. 거기 누구야? 야 빵윤아 뭐해?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아. 너. 자꾸 이런 거 숨겨놓고 먹을 거야? 아니. 위나 배고파서 잠도 안 온단 말이에요. 또 뱃살구력 사진 찍혀서 인터넷 도배 당하고 싶어? 딱 하나만. 응? 하나만. 시끄러. 빨리 들어가. 하나. 둘. 언니 미워. 치. 뭐야. 너 왜 그래. 저기 창문에. 시꺼만 게 있어. 뭐? 그거 박쥐 같은 게 있다니까. 뭐야. 너 때문에 지금 나 지드래곤 오빠 꿈꾸 다 깼잖아. 아. 오빠. 순하다. 배고프니까 헛기다 보니. 씨. 인간들도 청력이 꽤 발달된 모양입니다. 아니. 왜 내 사랑은 우희가 안 보였지? 저 방이 아니었나? 우희님의 숨소리가 나는 방향은. 이쪽입니다. 안 längulu. 먼저. 웅ck! 어딥정 다는 거 아냐? 어떻게 가jay? 어디서 오는 거야? 오! 어? 오후이, 사는 모습도 참 아름답구나 새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딱 내 취향이야 여기 어디에 빵이 있을 텐데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, 왜 그래 저기 누가 있어요? 뭐가, 어디? 저기, 저기 아니, 저기 뭐가 있다 그래? 어디? 뭘 말하는 거야? 어? 저기 지금 시커멓게 창문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? 이 창문에서? 어, 지금 저렇게 아니, 지금 여기 뭘 쳐? 얘기 들어서 가 아이고, 이제 아이고, 저거 뭐가? 아, 뭐야, 자는다 이렇게 시끄럽게 저기 지금 시커멓게 이따 많은 게 저기 밖으로 나가, 나가, 시끄러 어머, 얘 너 너무 굶어갖고 헛게 보이는구나 안 됐다, 너 빨리 차 아이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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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연습 좀 그만하고 차 아이고, 이 녀석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돈떡게 올라가서 그냥 차이지러워 세상에 내가 왜 이러지 마, 너 어떡해 파리 새끼야 나 오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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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iz visual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지나가다 뭐하는 거예요? 아니, 저기 우이 감기 될까봐 아휴, 참 감사하네요 어, 왜, 왜 아, 아악 우와! 봐, 또 보여. 먹어야 돼.